안녕하세요 여러분 문제 있는 태도와 습관을 고쳐주는 양승진 선생님입니다 네 선생님 오늘은 아직도 수능이 30여일 더 넘게 남았잖아요 그래서 절대 짧은 시간이 아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일은 유종의 미 막판에 어떻게 여러분들이 마무리 공부를 잘 하느냐에 따라서 수능 때 생각보다 급관이 많이 바뀔 수도 있어 왜 그런 사례를 많이 봤거든요 물론 떨어지는 사례도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재정반에서 만났던 친구들은 실제 구평 때 100을 맞고요 수능 때 4등급 맞은 아이도 깨 있어요 소수가 아닙니다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이런 내가 내가 그지 아니지 여러분 이제 아는데도 그지 이런 사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내년에 그런 주인공이 되면 안 되겠죠 그지 반면에 얘가 있다라는 건 거꾸로 뭐야 4등급이었던 네가 그지 막판에 분발해서 1등급 100점을 맞는 사례도 있다라는 거 이것도 적지 않습니다 어 이거 실화야 그러니까 여러분 아직도 늦지 않았고요 모든 시험은 끝나봐야 아는 거야 끝나기 전까지는 여러분들 어떻게 최선을 다하느냐가 매분 매초 아끼셔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셔야 되고 어 그 공부법에 이왕이면 그지 이왕이면 정말 점수 오르는 공부를 하셔야 되잖아 점수 올릴 수 있는 공부 그지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면서도 어 요새 파이널 훈련도 많이 할 거고 그렇지만 동시에 그래 그래 선생님이 드디어 파이널 코드 완강했어 그치 완강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뭐 강의가 길지 않거든요 주제가 총 16개의 주제라서 원래는 한 10강 분량 정도 되는데 선생님이 주제가 16개니까 차시는 그냥 16차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간에 짧은 차시도 꽤 있을 거야 그러니까 강의는 전혀 부담을 느끼지 않아도 될 테니까 여러분이 파이널 코드를 가지고 선생님이 어떤 하나의 주제 수능의 4점째로 날과 같은 주제잖아 그런 주제를 나는 이렇게 생각해 이런 주제에 대한 그동안의 문제들이 그동안 이런 생각을 해서 나는 항상 틀리지 않았어 그걸 공유해 보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 그동안 공부해왔다면 납득을 하셔야 되는데 납득이 되면 좋은 거야 납득이 안 되면 노력하셔야지 이제 납득이 안 되면 남은 기간 때문에 그걸 보완해 나가는 거야 그래서 그걸 뭐로? 증명해 봐야죠 정말 가장 최근 덩에 핫한 문제들이 그런 마인드로 풀리는지 그리고 과거에 나왔던 문제들도 풀리는지 집중 훈련해 봐야죠 그 구성인 거야 그 구성대로만 하면 에이 여러분 수능에서 점수가 안 오를 수가 없어요 당연히 그러니까 제발 하라고 제발 하시라고요 그리고 더 완벽하게 미래형까지 대비를 하려고 하면 파이널 코드에 있는 문제들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걸 한 후에 뭐 하셔야 되는 거야 우리는 미래 갖고 왔잖아 그치? 그러니까 파이널 코드는 이미 올해 나왔던 현재와 그리고 뭐야? 과거야 과거 그치? 현재와 과거를 우리가 뭐야? 돌이켜보는 거야 그래서 우와 그래 과거에 평가하는 문제들은 이런 읽기 자세와 이런 태도로 이런 행동 유역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잡혀져 있어야 되는 거라를 여러분들이 뭐야? 과거의 문제, 현재의 문제를 통해서 증명해 보는 거야 그럼 이제 뭐야? 미래를 미래는 어떻게 해? 수능은 미래인데 그래서 그 미래를 뭐야? 그동안 선생님이 뭐야? 그래 선생님이 자작 문제인 4점 코드와 그치? 정말 하나하나 다 하나하나가 뭐야? 하나하나가 다 그치? 배울 점이 많았던 러사 코드 그리고 드디어 파이널 모이였죠 그치? 시즌 제로부터 그치? 시즌 제로부터 원투가 있었고 4점 코드도 뭐야? 시즌 그치? 1, 2, 3이 있었어 그치? 그래서 이 해당되는 문제들이 이 주제 16개에 해당되는 미래를 정말 많이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미래에 대한 걸 여러분들이 뭐 하면 돼? 찾아보고 복습해보고 현재 과거에 나왔던 문제들과 비교해보면서 미래도 여러분 정리해 나가는 거야 어떻게 점수가 안 오르겠니? 된다니까 근데 이렇게 얘기해도 여러분 이거는 교재에 있는데 얘는 교재에 없으니까 여러분들 막 안 찾아오잖아 왜 찾는데 시간도 걸리고 그래서 뭐야? 선생님이 찾아볼 거야 내가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다 공지해 줄 겁니다 찾아서 공지해 줄 테니까 이거 다음 주에 공지해 줄게 다음 주에 선생님이 일일이 찾아가지고 공지를 해 줄 테니까 해당하는 단원의 몇 번이 우리가 몇 번 주제에 해당되는 문제인지를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이 용이하게 복습할 수 있게끔 도와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 마무리 학습 이거 잘하면 선생님이 뭐라고요? 에휴 제수종합반에서 가장 막판에 점수를 올렸던 가장 검증받았던 방법이라니까 정말 많은 여러분 선배들이 거쳐서 검증을 통해서 점수를 올렸던 방법이니까 해야죠 알려요 점수으로는 공부부 있는데 왜 안 합니까? 당연히 해야죠 그렇죠? 할 수 있죠 이미 하고 있죠 이미 하고 있을 거라고 믿고 선생님이 또 찾아서 또 여러분들 공지를 해 드릴게요 됐나요?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번 캐스트에서 또 만날게요 바이바이 다음번 캐스트에서 다음번 캐스트에서